대암산은 캐슬을 해버렸고, 망울산 수확재를 보고 사산합니다. 망울산 정상 1km고 백원산 정상 1.1km 체력이 안되고, 인기지수율이 1.7km 체력이 안되서 안됩니다. 망가대서 다 가봤으면 좋겠지만, 아 안되요 체력이 안따라. 아 인도 이쁩니다. 현재 19km를 이동하였으며, 5시간 34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현재 20km를 이동하였으며, 5시간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고생 다했다. 아유 고생 다했습니다. 아유 날 무릎까지 왔어. 2008년 인도시설 인구지구 2.2km 이렇게 가면 백양 농업이거든요. 백양 농업에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. 저번에 갔으니까. 체마산 트레킹. 인기마을로 내려갑니다. 소사마을에서 올라왔죠. 고생은 나의 연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체마산 트레킹ən이라는 2013년 인도 전간 인곡 1km 여기는 너덜지대 아 정장 좀 쉬어가자 음 아 우리 inning 아 공 1 어 2015년 인도 신설 정간 2명 주고 0.85 현재 23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21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증태국의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. 배우공산 정상 1.9 홀평리 3.3 철마산 테마 테이킹 노트